해군을 중심으로 경항모 도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있었는데 당시 해군은 굉장히 의지가 높았습니다.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모 도입에 대해서는 여론이나 의견들이 좀 대립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. 기존에 우리가 좀 검토됐었던 기종은 미국 라키드 마틴의 F-35B 기종인데 수직 이착류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. 사실 미 해병대에서 운영하고자 했었던 그런 기체가 되겠고요. 공대공이나 공대지, 공대함의 임무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데 특히 공대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무장 탑재가 좀 강화되지 않을까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